사실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낸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을 누구에게 지지하느냐 했을 때 민주당 35.2%, 국민의힘 22.9%.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비슷하고 7.4, 7.2 비슷하고 열린민주당 5.2%니까 사실 열린민주당은 35% 저기가 갖다 얹어야죠. 그럼요. 40%야. 40%야.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그런데 솔직히 정의당까지 얹어야지 막말로. 사실 정의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 그러면 진짜 니들은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무당층 있잖아요. 무당층. 20.6%. 이 항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지지는 어떤가. 대통령 지지도는 어떤가.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잘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지지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는 편입니까? 하니까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라가 50.8%예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전혀 지지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편이라고까지 보면 46.2%예요. 잘 모르는 게 3%고. 그런데 여기서 지지하지 않는 편이라고 15.8% 있잖아요. 이거 중도층이랑 가까운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갈라치게 하게 되면 선거에 나가서 갈라지면 이 15.8%의 반은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쪽은 지금 현재 야당 쪽은 뭔지 소리도 이길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자 볼까요?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한 가지 중요한 거 지역적으로 동남권이라고 하는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지지율을 앞섰고 연령별로 30, 40대가 상대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20대와 70대는 성별에 따라 확인이 다른 지지율을 보인다. 이고요. 그다음 봅시다. 이게 정당 지지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넘어가고요. 이거 뭐 동남권은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모두 다 12.12%에서 18% 더불어민당이 앞서고 있어요. 다 민당 이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인물들 중 내년 서울시장 재벅을 선거해서 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사실 없음 잘 모름이 48% 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박영선 현 장관이 13.6%로 1위고요. 2위가 10.8%로 지금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추미애 장관 7.7%인데 추미애 장관이 막 검사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안 나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 안 나온다고 얘기한 건데 계속 거론이 되니까 안 나올 수 없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계속 국민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박원순 시장의 어떤 유지를 잘 받들면서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서울시 부시장 했었잖아. 맞아요. 부시장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고 지금 거리에서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꾸 얘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비슷합니다. 박영선 장관이 계속 서울시장 의도를 냈기 때문에 일이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추미애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수는 나타나는데 현재까지는 박주민 의원이 그런데 굉장히 박영선 장관을 많이 따라갔네요. 많이 따라갔죠. 이건 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박주민 좋아. 전 다 사랑해요. 다 좋아 난. 젊잖아 또. 더 젊으니까. 지금 서울시장도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3선 내리 하는 거야. 그래서 12년 동안 딱 서울을 갖다가 든든하게 만들어야지 또. 네. 맞아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할 수 있어. 나? 어떻게 뭐 있어. 나는 그래도 50이 넘었고. 박주민 의원은 40대잖아요. 40대니까. 다만 잘 모른 무응답이 48.8% 좀 유동적인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러면 다음은 뭐냐. 다음 보시면요. 야권에. 참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자 인물을 봅시다. 인물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뜬금없이 금태서촌 민주당 의원인에 등장합니다. 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그 발언 있죠. 전세산법. 아니 전세산법이라. 그 이번에 그 전세 관련된 그 얘기했던. 그 조은희 서울수초구청장은 왜 나오냐면은 유일한 25개 구청장 중에 유일한 구청장이에요. 저기 국민의힘 쪽으로. 그래서 얘기하고. 근데 진짜 골테는 거 내가 얘기해줄까. 여기 이 표에서 진짜 골테는 거. 이 중에 안철수 금태섭 김동연. 다 어디 사람이 이게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 민주당 쪽이었어요. 예전에. 다 빌려가고 있어 얘네들. 다 가지고. 오세훈이 언제쪽 오세훈이야. 인물이 없다라는 거지. 오세훈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오세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진짜 진짜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겨워 지겨워. 답답하고 깝깝하고. 언제적 오세훈이 언제적 안철수입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얘네들. 보세요. 금태섭이 3등이야. 금태섭은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철수도 국민의당인데.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대선 바로 간다고.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자꾸 서울시장으로 이제 깔아 뭉기고 싶은 모양이야. 지금 상황은 여기다가 윤석열 안 넣었네 보니까. 윤석열이 무슨 상황이야.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건 방금 설명드린 거고. 이게 서울시장 당선 희망 정당. 이게 붙었네. 이게 붙어. 이게 붙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아까 격차가 12.3%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좁혀졌어요.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재보결 선거에 대한 책임론의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있고 무당층에는 보수 정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과반 정도 돼요. 무당층에. 거기가 이번에 이쪽 국민의힘 쪽으로 더 붙은 거 아니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옆에 없음 잘 모름이라는 11.5%가 이동하게 되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로데이터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37.9에서 34.5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열린민주당과 아까도 말했지만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쪽이 양당 구도로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이쪽으로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금 34.5%가 돼 있는 이런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것은 민주당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언론에서 맹폭을 했지 않습니까? 맹폭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민주당 공천해야 된다. 39.3. 민주당 공천하면 안 된다. 44.6 나왔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맹폭을 했는데도 40% 정도가 40% 정도가 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의힘에다가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여기에도 민주당 공천하면 안 됨이지만 이걸 국민의힘 해야 돼? 그러면 10%가 빠져. 확 빠져요. 10%가. 아까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땡겨줬지만 앞에 전표를 보세요. 전표. 그 전의 표. 이 전의 표를 보면 이거? 네. 이거. 34.5잖아요. 딱이죠? 딱이지. 이번 표 보십시오. 이번 표로. 44.6이잖아. 여기에 10.1%가 바로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 10.1%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민주당 공천해야 함으로 갈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그쪽 찍어주겠다는 거야. 그쪽은 찍어준다는 거지. 그거 더하면 49.3, 49.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49.4 대 34.5. 이 팽팽한 그런 지지율의 격차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준 데가 없어. 김성수 TV가 유일해요. 이걸 가지고 전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시아 경제 같은 데에서도 야 오차범인에 붙었다. 민주당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네. 맞아요. 우리 쪽에서는 누가 나오든 이쪽을 누를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좀 젊은 친구가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좀 나면 어떨까. 박주민 혹은 임종석까지도 괜찮아. 임종석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나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민의당 규책으로 인해서 벌어진 재보궐선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랄까 민주진보진영 쪽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다. 당장 선거 벌어져도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지 만약에 국민의힘 찍을래 민의당 찍을래 민의당 찍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는 표를 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소신 지키시기 바랍니다.